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자질을 하는 장모, 장모님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우리 친정 단톡을 개박살 내버린 남편 엄마한테 먼저 사과를 해라 했더니 그래? 그럼 너도 우리 단톡에 들어오든가? 올! 정답이구만! 너도 얼른 기어들어가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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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지 남편이 저희 엄마, 즉 자기 장모님한테 기분이 나쁘다고 합니다. 제목처럼 장모님인 저희 엄마와 사위인 저희 남편, 이 두 사람 사이에 장사 갈등이 있어 글 써봐요. 당연히 저야 그 가운데 껴있는 상태고, 도대체 이걸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거든요. 조언 좀 꼭 해주세요. 원래 저희 친정엔 단톡방이 하나 있었어요. 부모님이랑, 언니랑, 형부랑, 저, 그리고 남편 총 6명이 있었죠. 지금은 엄마가 기분 나쁘다며 탈퇴를 해버렸고, 남편 역시 탈퇴를 해버리는 바람에 그냥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평소 저희 부모님이 집안 행사, 일정 등등 이런 것들과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좀 자주 하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럴 때마다 저희 형부는 정말 칼같이 대답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형부와 달리 저희 남편은 항상 대답이 늦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언니네 부부는 주로 형부가 대답을 하고, 저희는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제가 먼저 대답을 한다 하더라도 남편이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이런 정도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답변조차도 잘 안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좀 그렇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되레, 남편 본인이 더 황당하다는 느낌으로, 아니, 당신이 이미 대답을 했는데 내가 그걸 또 해야 돼? 이러더라고. 물론 제가 엄마나 아빠 말씀 못 보고 대답을 못하는 경우에 남편이 대신 대답을 하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 어른이 물어본 거면, 아내인 제가 대답을 했든 안 했든, 자기가 사위인 이상 나중에라도 대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확인했습니다. 이렇게요. 사실 이게 처음 몇 번이야 그러려니 하겠는데, 계속 답변이 느린 건 물론이고, 제가 대신 답을 해도 마찬가지. 나중에 확인했다. 이런 말조차도 안 하니까, 저희 엄마도 결국 작은 사위한테 무시를 받는 느낌에, 특히 흥부가 자라니까 상대적으로 더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점 화가 차오르는 게 제 눈에도 분명히 보이긴 했어요. 근데 이땐 저도 실수를 한 게, 엄마가 느끼고 있는 그 분노를, 그저 작은 사위에 대한 살짝 서운함? 이런 정도로 오인을 했던 거고, 뭐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 일단은 넘어가고, 나중에 따로 주의를 주면 되겠지. 뭐 대충 이러고 넘어가버린 거예요. 뭐 어쨌든 제가 대답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제가 안 할 때, 뭐 나중에라도 남편이 할 때도 있으니까, 뭐 괜찮을 줄 알았어요. 거기다 엄마 기분이야, 딸내미인 제가 풀어드리면 되는 거고. 그랬는데, 지난 설 3개월 전이죠. 결국 이때 저희 엄마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설이 되기 며칠 전에, 너희들 다들 언제 올 건지 얘기 좀 해봐라. 이랬는데, 역시나 형부는 바로, 예, 장모님 언제 언제 가겠습니다. 이렇게 칼대답을 했지만, 남편은 평소처럼 또 답이 늦었고, 할 수 없이 제가 대신 말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남편이, 확인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한 거예요. 그러자 엄마가 완전 무시를 당했다고 느낀 건지, 말도 없이 갑자기 단톡방을 나가버린 겁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바로 엄마한테 전화를 하고, 왜 그러냐 물었더니, 야, 너, 네 남편 공소방한테, 엄마 지금 진짜 기분 나쁘다. 아니, 지가 상전이냐? 왜 계속 내 말을 씹어대는 거냐? 아니, 그냥 됐고, 너도 필요 없고, 네 남편도 필요 없고, 이번 설에 그냥 둘 다 오지 마라. 딱 이러더니, 제가 한 대답도 안 듣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전화를 다시 했는데, 아예 안 받아요. 그래서 일단 남편한테 이런 사실을 말을 했는데, 남편은,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있어? 이러면서 엄마보다 더 노발대만 하는 거예요. 장모님이 나갔다는 사실에 더 열받은 거죠. 자기 때문에 나갔다고 하니까. 사실 이때는, 저도 그래, 이건 엄마가 좀 심했다. 이런 생각을 했고, 아니, 그걸 떠나서 내 가정이 우선이니까, 일단은 남편 편을 들어줬어요. 그래, 엄마가 너무 했어. 이렇게 해요. 그리고 엄마는, 저희 두 사람한테 단단히 삐진 건지, 제가 하는 전화, 연락 아예 안 받고, 당신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서로가 연락을 안 한 지, 이제 딱 3개월 정도 흘렀는데, 남편이 최근, 여보, 장모님이 자꾸 나한테 연락을 안 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엄마가 말을 안 하고, 연락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뭔데 하고, 남편 폰을 봤더니, 엄마가 보낸 문자가 한가득이에요. 보내온 횟수가 제법 많습니다. 한 10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은 다 비슷했습니다. 대략 압축을 하면 이래요. 이보게, 공사방, 그때 내가 감정적으로 행동을 한 건, 사과를 하겠네. 그러니까 공사방 자네도, 나한테 예의없게 행동했던 것들, 사과를 했으면 좋겠고, 우리 여하튼 그래, 예전처럼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끝까지 사과할 생각이 없대요. 절대로 없대요. 일단,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겠고, 아예 그렇게 연 끊을 것처럼, 단톡방 나가고, 연락도 싶던 분이, 이제 와가지고, 뭐하는 짓이야? 이게 자기는 오히려 더 기분 나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우리 엄마보다, 제 가정, 남편을 우선시했고, 이번 일이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남편 편에 섰거든요. 어쨌든, 게다가 엄마가 저렇게까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화를 안 푸는 걸 보니까, 솔직히 실망스럽고, 너무 속상해요. 여하튼 그래서, 제가 일단 엄마한테 연락을 시도해봤는데, 받긴 받더라고요. 그런데 하는 말은 딱 이거 하나뿐이에요. 네 남편이, 나한테 정식으로 사과하기 전까지는, 딸도 필요 없다. 너랑도 연락할 생각 없으니까, 당장 사과하라고 해라. 이러면서, 제 연락, 제가 하는 말 다 무시하고. 그런데, 이게 또 그렇다고 남편한테 강하게 나갈 수도 없는 게요. 아니 사실, 저번에 딱 한 번 좀 세게 따진 적이 있긴 합니다. 저도 좀 실망했으니까. 그냥, 어? 어른인데, 먼저 사과를 하면 안 되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래? 그럼 당신도 우리 부모님 단톡방에 들어올래? 그럼 할게. 이 한마디에, 그 뒤로는 뭐라 대답도 못하겠고요. 여하튼 지금도 계속 난리치는 엄마, 그리고 너무나 딱딱한 남편, 이 두 사람 중간에 껴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교지같은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걸까요? 뭐든 좋으니까 여러분, 의견 좀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좀 도와줘요. 댓글 1번, 아니 잠깐만, 쓴이 엄마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도대체 남편, 아니 사위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아니 두 사람 중에 하나라도 대답을 했으면 그냥 끝난 거 아니야? 거기서, 확인됐습니다. 너 개뿔, 무슨 옘병하고 자빠졌네 진짜. 2번? 이거 진짜 미친 거야 뭐야? 니네 집 단톡방이면, 니네 언니가 대답을 하고, 네가 대답을 해야 맞는 거야. 사위, 며느리야, 그래, 공지, 미숙지, 혹은, 와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톡방에 머물 수는 있다고 봐. 하지만 대답은 다르지. 자식이 니들이 해야 되는 거야. 뭐? 대답이 늦는다고? 네가 네 남편이랑 상의를 먼저 해보고 난 뒤에, 마지막엔 사위 말고 딸이 네가 대답을 해야 맞다고. 니네 형부도 마찬가지고. 이 두 딸이 미쳤구만. 3번? 니네 친정 단톡에 사위들이 왜 있어야 되는지 부터가 이해가 안 된다. 니네 집안일은 니네 식구들, 즉 너랑 니네 언니가 알아서 해. 아니면 너도 시댁 단톡에 들어가고 나서 따지든가. 4번? 이건 누가 뭐라 해도 남편 반응이 정상이에요. 쓴이 엄마 말하는 거 진짜 웃긴다. 뭔 단톡방에 사위들까지 다 불러다 놓고 이게 뭔 지랄이야. 뭐 데뷔 마마야? 그리고 쓴이 너는 또 뭔데요? 시댁 톡에 왜 안 들어가? 너도 들어가? 들어가서 대답 열심히 해. 5번? 역지사지. 이걸 반대로 봅시다. 시댁의 단톡방에 있어요. 거기엔 큰아들, 큰 며느리, 작은아들, 그리고 너 작은 며느리. 이렇게 있는 겁니다. 집안 행사 일정 등을 큰 며느리, 니네 형님은 칼같이 대답을 해요. 근데 집안 행사 일정을 당신 자식들이 아니라 며느리들이 칼같이 대답을 하는 것도 참 웃기는 상황이죠? 그리고 니네는 아들이 남편이 대답을 하고 쓴이는 그냥 단톡방에서 따로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냥 이겁니다. 그렇게 쳐요. 그랬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단톡방을 튀어나가버리냐? 그리고는 쓴이한테 엄청나게 화가 났다고 합니다.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시어머니가 쓴이한테 아들 몰래 따로 연락을 하고 내가 그날 너한테 감정적으로 대했다. 미안하다. 근데 너도 나한테 예의 없이 군 거 사과해라. 이러고 자빠졌네요. 자,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쓴이가 예의 없이 군 게 뭡니까? 말해봐요. 또 남편은 님한테 사과를 하라고 하네? 이거 어쩔 거요? 어? 대댓깐. 아휴, 바보가 이런 걸 알겠어요? 모전여전은 과학이라고. 6번. 아, 진짜 개 피곤하게 만드는 집구석이네. 그 카톡 그거 아무나 확인을 했으면 됐지. 무슨 개인톡도 아니고. 단톡에서 대답 안 했다고 별 연병을 다 떨고 있어. 그렇게 성질 있는 대로 다 부르다가 이제 좀 기분 풀리니까 나도 사과할게. 나도 사과해라. 아니, 쓴이 남편을 딱 지목해서 물어본 것도 아니고 또 반드시 쓴이 남편이 대답해야 할 그런 일도 아닌데 네가 하면 된 거 아니야. 도대체 남편이 뭘 잘못했다고 니네 엄마한테 사과를 해야 됩니까? 만약 내 시모가 저랄지 떨었으면 난 그냥 영끝고 안 봐. 7번. 만약 이 글을 반대로 여자가 아닌 남자가 썼다면 진짜 뼈가 가루가 되도록 가이고 벌써 매장되고 글 지우고 도망갔다. 8번. 장난하냐? 이건 그냥 니네 엄마가 미친 거 아니야.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대답을 했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리고 니네 가족 일은 니네 가족끼리 해결을 봐야지. 그 단톡의 사위들은 왜 불러다 놓은 거야? 가족 단톡의 사위 며느리 껴있는 거 나 진심 처음 본다. 톡 울릴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힐 거야. 개 극혐이지. 그리고 설에 언제 올 건지 이게 굳이 사위한테 대답을 들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냐? 어? 진짜 헬이다 헬. 얼씨구 이게 욕을 처먹으려고 아예 작정을 했구만? 야 너 이거 주작이지? 아니면 기출변형이지? 맞지? 10번. 아니 근데 그 단톡방 말이야 반드시 꼭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사위 며느리가 전부 다 대답을 해줘야 되냐고. 부부 중에 한 사람만 대답하면 안 돼? 아니 그렇게 하면 누가 죽어? 그리고 언니네는 딸내미 대신 큰 사위가 대답을 다 한다며. 그럼 니네 엄마 큰딸한테도 똑같이 지랄하니? 안 하지? 그래 절대 할 리가 없겠지. 선을 넘어도 너무 시게 넘었어. 며느리는 없죠? 아 그러네 처음 보니까 아들은 없구나. 다행이다. 야 하튼 니네 엄마 미친 거니까 단돌이 니가 잘해라. 남편한테 악우창 쳐맞고 이혼당하기 싫으면 알겠니? 끌 끌 끌 끌 끌 끌 끌. 대댓 끌. 아 그러네 자기 큰딸한테는 뭐에 뭐라고 안 하는 거야? 어? 자기 딸년 그렇게 키운 거니까 뭐 괜찮다 이건가? 끌 끌 끌. 끌 끌. 마지막 댓글로도 나왔지만 이 할머니한테 아들이 없는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해요. 사람이 뭔가 조그만 권력 혹은 감투 혹은 좀 윗사람이 된다든지 그렇게 자리가 주어지면 본성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술 같은 것 같아. 술을 먹고 사람이 괴로 변하는 게 아니라 술을 먹음으로써 속에 들어있는 개의 본성이 나오는 거.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진짜 이해를 못하게. 아무튼 그래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거 왜 안 꺼져?